3점 바깥쪽 스윙 삼진 3점 엄퇴 지금 하고 있어요 바깥쪽 스윙 삼진 5개는 헨리 라모스입니다 초구부터 왼쪽으로 좌익사 파타입니다 3루 투자 득점 2루 투자까지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입입니다 홈에서 세입 헨리 라모스의 2타점 접시타 가져야 되는데 라모스의 타구 왼쪽 솟아오릅니다 담장쪽입니다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헨리 라모스의 2루 홈런 상대 에이스에게 치명상을 안깁니다 헨리 라모스 시즌 2호 2점 더 도망갑니다 2점 더 도망갑니다 이태의 스코어는 6대0 이번 시리즈를 이기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번 시리즈를 이길 수 있어서 매우 귀엽다고 합니다. 이번 시리즈를 두 번이나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저한테 좋은 결과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왔는데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매일 노력한다는 거 상당히 멋진 모습이죠.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팀이 매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. 라무스 선수의 시원한 타격이 이제 진짜 진면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라무스 선수가 여러분께 멋진 타격감으로 계속해서 즐거운 야구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께 큰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셋이더라고요. 딸, 아들, 딸. 남매가 또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피로로 할 때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팀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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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속 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이 힘이 나기 때문에 매일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동료들 모두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100%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라무선스 뿐만 아니라 라무선스 가족들도 환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포토타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어떤 코트를 지켜주실지 포토 원, 투, 쓰리. 네, 라무선스였습니다. 오늘의 신규수 최원준 선수입니다. 최원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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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원준 선수도 기부했습니다만 팬분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일단 초반에 너무 부진해서 믿음을 못 들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했을록겠고. 아직 경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았 웠어요. 오늘 경기는 1해부터 타선에서 도움을 줘서 경기를 좀 편안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 전에도 많이 내셨는데 제가 못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 팬분들께서 이름을 연호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더 힘이 있다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시작할 때는 박자가 안 맞았는데 점점 이렇게 치러온 선수의 박자가 맞아서 연호가 이루어졌습니다. 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모여진 것 같고 또 103도 던졌을 때 코치진이 올라와서 틸에 조금 더 길게 던졌어요. 사실 코치진 뒤에 좋은 명심형으로 바꾸자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던지는 바람에 욕심을 냈는데 빨리 내려왔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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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까지 늦게까지 많이 던졌기 때문에 뒤에 불편한 선수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105개 공을 던지면서 두산 배어스의 승리를 이루어줘서 선발 투수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께 큰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은 저희 심지가 좀 낮은데 분명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팬분들도 좋은 경기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원준 선수였습니다. 2승 축하드리고요. 포토 타임이 있어서 앞쪽에 카메라 바라보고 포토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원준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 oticiczidor 편 Bevölker이 장소다 홍보 Off udi